오늘은 블랙디바와 텔로스 골드모트 지금 블랙디바 소리가 지금 에이징이 어떻게 됐나 스카닝이 지금 이게 저희가 그렇죠 한 6월? 7월에 납품 되어있었죠? 7월, 8월? 8월? 7월, 8월보다 조금 더 뒤예요 9월이었나요?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에이징 기간이 지금 한 그저 몇 개월 지난 거라 스카닝은 에이징 되고 난 뒤에가 정말 확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네요 골드모트 텔로스의 지금 스피커 케이블은 고스트예요 저희 고스트가 오디오가 매칭이라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볼륨이 딱 좋네 거실에서 층간소음 없이 에 너무 좋은데요 들릴 소리 다 들리고 볼륨은 크지 않고 잔향이 아주 다 들립니다 자 자 Who's a harsh mistrust It's hard to love her 피아노 쇼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피아노 쇼를 드ужд grinder 피아노 쇼때 피아노 쇼를 bew chair 아버지, 아래 spearint sh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파트라 지금 소리를 크게 울릴 수가 없는데 적절한 볼륨에서 이렇게 맑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아 기분 좋네요 블랙디바 에이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반가운 영상입니다 집에 있을 맛 나겠어요 딱 끊어졌네 그런가봐요 이래서 cd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ciao